제가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나고 나서 공연한 무대는 1년 반 만인데요. 뮤지컬은 2년 6개월 만이거든요. 오랜만에 공연을 했는데 제가 2년 6개월 전에 했던 공연은 헤드윅이라는 공연이었어요. 락 뮤지컬이었는데. 락이라면 저희 노래는 클래식한 것도 있고 락적인 느낌도 있는데 보기사시피 아까 들으셨겠지만 정말 노래를 다들 잘하세요. 또 여기 계신 바다씨, 공주씨, 김성기 선배님 너무 노래를 잘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오랜만에 해서 좀 부담도 있지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뮤지컬의 도다시의 장점은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너무 즐거운 작업인데 저한테 있어도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. 뮤지컬은 그래서 민영 배로우는 정말 즐거운 노래와 즐거운 춤과. 묵지컬의 도다시의 장점은 음악도 있고, 성독으로도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.